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재생들은 혼자 공부하다 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유는 뭐죠? 비교 대상이 눈에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수종합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이 시험을 보고 눈에 많으니까는 그들과 경쟁 속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재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 어떤 평가를 내리고 또 혼자서 자기의 고통과 고민을 이겨나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로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는 저희 아버님이 미장일을 하셨어요. 미장일 뭔지 아세요? 미장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누구는 좋은 학원에서 또는 누구는 고3 때 좋은 과외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쟤들보다 뒤처진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저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실한 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고3 때 지금 내가 고2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고3 때 내가 공부를 하면 나는 지금보다 내 삶이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공부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라. 이거보다는 야, 공부한 놈이 그래도 낫더라.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약간 불특정한 그런 희망 속에서 저를 공부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올바랐던 거예요. 뭐냐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에서 좀 더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어느 대학을 가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의 모습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나아질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공부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야, 공부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은 인문학이에요.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만든 형태의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단어도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자, 볼까요? 자, 공부를 왜 하느냐. 나의 삶을 레벨업 시킨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라이프,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라는 뜻도 어떤 거에서 나오면 점점 나아질 거라는 거에 긍정적 단어예요. 라이프라는 말 자체가. 왜냐하면 이 단어의 어원이 얘랑 같아요. 뭐냐면 레바. 레바가 이제 지렛대예요. 지렛대. 지렛대가 이렇게 하면 물건이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물건에 가요. 그래서 뭐냐면 이 레바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게 이 스틸이 바뀌어요. 이가 i로 바뀌었고 얘가 얘로 바뀐 거죠. 그럼 부프가 바뀌는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리브라는 영어 단어 알죠? 빌리브의 명상이 빌리프. 릴리브의 명상이 릴리프. 빌리브의 명상인 글리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삶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끌어올려질 거라는 긍정적 단어예요.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공부가 나의 삶을 레벨업 시킬 거다. 그렇죠? 나아질 거다. 다 같은 어원이에요. 저한테 사운드 변형법 좀 들으실 거에요. 그럼 잘 보세요. 런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런이 영어로 배우다죠? 근데 내가 L자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언이 되죠? 돈 벌다가 돼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잘 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멋진 대학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옆으로 스터디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뜻이 뭡니까? 시작! 공부하다죠? 자, 어스튜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영어로 뭐냐면 하나, 둘, 셋, 영리한. 어? 공부하면 영리해지는구나. 자, 들어갑니다. 기기라는 영어 단어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죠? 파다죠. 근데 나는 한울만 파서 깊게 공부하다 이 뜻이 있어요. 깊게 공부하다. 그럼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깊게 공부한다는 뭐야? 비범한 영리한.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운다면 좀 더 잘 벌 것이고 그리고 공부한다면 난 영리해질 것이며 내가 깊게 공부한다면 나는 뭐야? 비범해질 거라는 거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라직이 논리죠. 얘는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 됐습니까? 그러면 학문하는 사람은 어떻죠? 얘가 말이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말. 그래서 뭐냐면 엘로켄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유창한. 영어에서 훗날은 얘와 얘가 바뀌는 형태가 있어요. 어센더, 디스엔더. 이건 나중에 또 할게요. 그래서 얘가 영어로 말을 잘하는 거야, 유창한. 유창한 거죠. 유창한다는 거면 내가 스스로 나아지는 거죠. 렉트가 말하다예요, 렉트가 말. 렉처라면 강연이잖아요, 말하다. 그럼 내가 말을 잘해. 인텔렉트럴, 지적인. 나아지는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공부와 관련된 거죠. 언어적인 것들이니까. 자, 옆으로 갑니다. 그럼 공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진짜 이런 공부도 있지만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것도 공부예요. 아트라는 영어 단어가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기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셜 아타라고 하면 뭐죠? 무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트가 영어로 예술인데 스마트 뭐고 있어요. 어? 영리 아니네? 영리해. 크래프시 영어로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은 교활한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교 있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를 나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수능 때만 써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레벨업 시킬 거예요. 공부라는 게. 자신감을 가져줘요. 옆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라이프란 말 자체가 삶을 끌어올리다는 되게 긍정적 뉘앙스예요. 레바가 뭐라고 했죠? 지렛대. 지렛대를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지렛대로 막 올려. 그쵸? 그럼 나는 나의 신분은 신분 신분 나의 위치는 elevate 뜻이 뭐가 돼? 시작 상승하다.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elev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나의 고민과 고통은 줄어들 거예요. 됐습니까? 왜? 무게. 다시 한 번 무게는 elevate 경감시키다. 가벼워지고 나의 신분과 위치는 즉 물건은 이런 내가 원했던 것들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재생들은 확신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과 비교는 확신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어머님들의 경험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되게 상투적인 문구입니다. 하지만 그 상투적인 문구가 과거에도 지금도 쓰이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 아니라 어머님과 아버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자기가 깨달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부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라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더 나은 여러분의 삶을 레벨업 시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봉렬입니다.